너무 바짝바짝거린다 그치? 어? 불이 어디갔지? 불이 꺼져버렸네 어? 나온다 나온다 불 나온다 어 만지면 안돼요 만지면 안돼 옳지 만지면 불이 꺼져버려 불이 어디갔지? 불 나온다 안돼 지지 만지면 안돼요 주름 만지면 안돼요 어허 이거 만지지 말고 예쁘다 만지면 안돼요 만지면 사슴이 아파 예쁘다 안녕 어? 뒤에서도 볼래? 어? 뿌리다 만지면 안돼 만지면 사슴이 아파 아 눈이 좀 안돼 뿔이 반짝반짝거려있는게 더 예쁘지? 어 반짝반짝한다 반짝반짝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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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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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멈췄지? 반짝반짝 안 한다 고장 났다 만지고 있는 거야? 신기하지? 찬이 좋아하는 반짝이 좋지 어? 불이 사라졌다 어? 불이 왜 없어졌지? 어? 불 나온다 뚫어져라 보는 거야? 불 좀 보고 있어 그러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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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